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패션 플랫폼 반복의 박원재입니다. 네, 저희가 옷을 살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뭐, 저희를 옷을 사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브랜드를 담당하시는 분부터 디자이너, 제조사, 마케터, 그리고 심지어는 매장 직원까지 저희에게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정권을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하게 옷을 사고, 그러다 보니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옷장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저희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옷장 다이어트는 실제 다이어트와도 조금 비슷한데요. 먹을 땐 너무 행복했는데, 그 먹고 찐 살을 빼려고 하니 막막합니다. 그러나, 네, 다이어트에 대한 명언이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옷장 다이어트는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장 다이어트를 도와줄 반복을 소개합니다. 반복은요. 모바일에서 신청하면, 신청하고 집 앞에 안 입는 옷을 두면 수거에 가서 판매할 의류를 선별하고, 촬영을 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글을 작성하고, 고객의 문의에 응대를 하고, 또 포장을 하고,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판매금을 정산해 줍니다. 이와 같은 각 테스크들을 각각이 개인이 하려고 하다 보면, 각 테스크당 20분만 써도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시간은 돈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직접 옷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반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어, 잠시만요. 네, 반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촬영을 저희가 굉장히 잘해서 옷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스팀 살균을 통해서 고객이 옷을 구매했을 때, 상태가 굉장히 좋게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IT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 책정 시 적정한 가격을 매겨주고, 또 풀필먼트를 통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만여벌의 옷을 프로세싱 했고요. 1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수익을 정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류순환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최소화되어, 나무 약 50그루를 심은 결과를 저희가 창출했고요. 그리고 입지 않는 옷, 가치가 0원, 어떻게 보면 0원보다 마이너스일 수 있는 옷의 가치에, 3천만 원이라는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지금 중고 시장이 핫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조의 중고 거래 시장이, 지금 더 빠르게 2021년에 성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의류가 단연 1위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MZ세대한테 물었을 때, 10명 중 8명이 이미 중고 거래를 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장은 중고 의류 거래 시장으로서 5조 원의 시장이고요. 저희의 목표는 5년 안에 1%인 50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쌓아온 노하우, 앱 경영, 그리고 또 마케팅, 그리고 패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옷장 다이어트를 도와주려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은 지속가능함이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복과 함께 옷장 다이어트 하시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